연천 지역에는 한탄강과 임진강 그리고 DMZ 일대에 아름답고 독특한 자연경관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연천군은 이런 자연을 기반으로 관광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천 임진강 일대는 아름다운 자연 아래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곳으로 지난해 6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됐습니다. 연천과 포천, 철원을 아우르는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수려한 경광과 함께 내륙에서는 보기 힘든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주목받습니다. 오는 4월 유네스코는 이 한탄강 지질공원 일대에 대한 세계 지질공원 등재 여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DMZ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정부와 경기도, 강원도는 지난해 7월 관련 협약을 맺었고 현재 현장 실태조사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유네스코 등재 3관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연천군은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임진강 생물권 보전지역 일대에 면적 약 53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테마정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오는 3월 연구용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천군은 올해 연천방문회의를 선포하고 향후 3년간 천만 관광객 달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